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점심 식사 오찬을 함께했다면 오늘 오찬도 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병무위원님.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 여의도한 식당에서 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위원장이 이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혹은 당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게 역대 당대표 가운데 처음이라면서요? 글쎄요, 저희 기억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겨울 같은 때 점퍼를 선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바쁠 때 아닙니까? 선거를 70일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환경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식사를 직접 대접을 한다 하는 거는 대단한 어떤 아주 세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관한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참 바쁜 와중에 환경 미화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밀하게 어떤 정치적 스케줄 같은 것을 조언하는 그룹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관측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저런 치밀함은 높은 평가를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저런 장면을 연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비품과 패딩 조끼 등 요청사항이 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춥자 내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점퍼 빨간 점퍼까지 선물하겠다라는 얘기를 저 점심 식사 잘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정 국장님 환경 여기 건물 관리하시고 미화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사실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이임사 때도 청사 여사님들과 방어관님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서 당시에도 좀 기사화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기사화가 많이 됐었죠. 이게 장관으로서 이임사를 하면서 많이 그동안 도와주신 공무원 직원 여러분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죠. 하지만 이런 미화원들 방원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 그런 분들에 대해서 늘 어떤 고마움 같은 걸 평소에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워딩으로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일부러 또 만들어서 하기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국민이 세 종류의 국민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국민, 지구당의 국민, 또 전체 국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원으로서의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저걸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실한 지지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도 가장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웃이거든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인심을 얻어서 확장을 해나가야지 동네에 젖혀놓고 다른 데 가서 활동하다가 동네에서부터 그 사람 문제 있어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끝이거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활동을 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표하는 저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진을 보니까 분위기는 꽤 회개해 보였고 특히 장동훈 사무총장도 함께했는데 여기에 당 식구들부터 우리 국민의힘 식구들부터 다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보인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쫙 봤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전에는 어제 오늘 민주당의 공격이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 조목조목. 점심 식사는 이분들 당사 청소관리원들과 함께 했다면 오후에는 조금 전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계 챙기기.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전순택 대주교를 한동훈 위원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차장 교수님,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충청도, 충북 신년 인사회를 찾았을 때 당시에 본인이 과거에 성당에 나셨을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일화와 맞물려서 오늘 몇몇 언론을 보도 보니까 과거 저시선 사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종교계를 예방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정의체, 문신열 신부님이 소촌하셨을 때 그때는 조문을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서울대 교구청을 방문한 것은 천주교단에게 살짝 첫 인사를 하러 간 셈인데요. 오늘 여기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힘없는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한 측면이 저는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 서민과 약자를 편에 쓰겠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지금 향후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세피 수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새로 투입되는 인원들 중에 과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세피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아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아마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될 것 같고 오늘 정순택 대주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정치인 피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대립과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폭력적으로 너무 좀 갈라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용을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용 부분도 저는 사실 이 극단의 정치가 낳고 있는 상대에 대한 악마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치 풍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몸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가지 머리인가요 저게? 꼬마 한동훈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생긴 꼬마 한동훈 당시 이제 성당에서 복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본인 스스로도 신년인사회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천주교, 서울 대교구, 전순택 대주교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갔던 얘기, 일부 언론 매출을 통해서 과거 청주에서 있었던 여러 어린 시절의 성당 모습까지 잠깐 소환이 됐습니다. 이건 제자 설명하면 이 정도로 가능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일정까지. 일정을 쭉 달아가 봤는데 오늘 한 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른바 한동훈 마케팅의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의 극렬, 적극적인 팬심, 팬들이 윤 대통령까지 비난할 정도로 지금 많이 공고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여러 예비 후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사진들을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경우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당의 어떤 득표가 될 만한 대통령이나 대표로와 함께한 사진을 실고 하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물론 뭐 내용 자체는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일단 여당 후보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에 SNS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있었을 때 주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윤 대통령하고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가 처음에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이 갈등이 있으니까 둘 다 내리고 그냥 본인 사진만 올렸어요.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이야기겠죠. 엄마를 따르자니 아빠를 따르자니 다 고심이 깊다는 걸 뜻할 텐데. 참 반면에 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서 뭔가 치열하게 추궁하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은 모양인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이겼던 야당 의원은 크게 드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강욱, 김남국 뭐 이런 너희들 같은 경우는 꽤 아마 권혹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본인의 의정 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최전선에서 한동훈과 붙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건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인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공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본인의 의정활동을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부각하려면 여당의 가장 대표격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잘 맞서 싸웠다라는 부각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건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진다면 또 마치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오히려 이게 또 한동훈 뛰어주기는 꼴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지금 의정활동 보고서에 싣고 뭐 이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논란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남권 같은 데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을 만약에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호남권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뭐 이렇게 압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해서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진을 한 장 올렸을 때 이 사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니까 본인 사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본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누구 사진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주목도가 다르다. 그런데 자기들 경험으로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찍은 사진. 그러면서 이제 저 사진 설명 같은 거는 본인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정보고서 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타하는 누구누구 의원 이런 식으로 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역구민들이 그 유명한 한동훈 장관을 앞에 놓고서도 우리 지역의 대표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하는 부분을 노리고 지금 저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자기 의정보고서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마케팅, 이재명 마케팅도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 경선과 예선 때는 많이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김영비 의원의 저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 얘기가 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여야 할 것 없는 한동훈 마케팅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마케팅